김태년 의원입니다 기자실이 이쪽 소통관으로 옮기고 나서 이 장소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더 넓어져서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 그리고 당선인들께 출마의 각오를 밝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일꾼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이끄는 일꾼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당선인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직 미국 유럽 등 내노라하는 선진국에서도 연일 수백 수천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방역조치로 인해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어쩌면 진정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 모릅니다 국제기구와 전 세계의 수많은 석학들이 코로나19 이후 대공황 못지않은 경제 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문화적인 변화 역시 과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골목상권이 붕괴하고 대규모 산업구조조정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 침체로 인한 대량 실업과 대량 파산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고 중산 서민층의 몰락도 가속화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위기에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 준비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 숱한 오명에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근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야당으로부터 협조다운 협조 한 번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야당은 자신들의 대선 공약조차 말을 바꾸기 일쑤였고 반대를 위한 반대, 막말과 극한 투쟁으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 야당의 추태에 실망한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제대로 일을 해보라는 기회와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책임은 매우 무겁고 엄중합니다 180석의 의석은 수많은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행여 실망을 끼치기라도 한다면 국민들은 다시 우리에게 매서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회의 시스템을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속도가 생명인 시대입니다 수기의 총량은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여 변화에 발빠르게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상시 국회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90일의 정기국회와 짝수달 30일씩의 임시국회로 구성된 역사적 배경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기피했던 군사정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국회를 띄엄띄엄 열 이유가 없습니다 연중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상임위 중심주의 원칙을 회복하고 법사위의 월권을 막겠습니다 책의 작구 심사를 명분으로 타 상임위의 법안들이 이유 없이 법사위의 장기간 계류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책의 작구 심사 기능을 폐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법안이 신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법안 소위를 확대해서 초선 의원들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는 보통 법안 소위, 예결산 소위, 청원 소위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에서 복수법안 소위를 운영 중이긴 하나 아직 상당수의 상임위는 한 개의 법안 소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안 소위는 일거리가 밀리고 청원 소위는 활동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복수법안 소위를 원칙으로 하여 초선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살리고 상임위 소위원회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위하여 국회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 협력 시스템을 한 차원 더 높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당의 첫 번째 정책위 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초기 다소 어수선했던 당정청 관계를 정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권교체 초기 아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임위별 월 최소 1회 당정청 정례화 시스템을 구축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80석의 여당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당정청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전토론은 더 치열하게 하되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정해진 결론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초선 의원님들의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당정청 간에 더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당정청 협의를 더 자주 개최하되 주제별 심층 토론을 위한 상임위별 워크숍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정례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겠습니다 며칠 전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그만큼 세계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량 실업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로 인한 소비침체와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IMF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가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IMF 외환위기로 인한 국난을 경험하고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에 빠지고 실업자가 속출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는 뼈아픈 경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는 이전보다 더 큰 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당시 위기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빚어진 것이었지만 이번 위기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실물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일부 산업을 제외한 여러 산업에서 자동차, 철강, 조선, 정유화학 등 상당수의 기간 산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고비를 원만히 넘기지 못한다면 훗날 전 세계적 위기가 수습되어 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의 기업들이 부활해 날개를 펼쳐볼 기회조차 잡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거꾸로 정치권과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이 고비를 지혜롭게 넘긴다면 코로나19 방역으로 얻은 국가 브랜드 강화 효과에 더해 세계 경제,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인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시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은 정책이 의장을 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어보고 경제를 가장 잘 아는 저 김태년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대야 협상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내겠습니다 우리가 180석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야 관계가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재난기본소득지원금에 대해서 선거 때 했던 말을 거두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비난의 칼날을 다듬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협상을 거치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문재인표 규제혁신법 통과 등 많은 성과를 도출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 시절에도 누리과정 예산 협상과 선거구 획정 협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협상 성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통 큰 협상을 통해 대야 관계를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대야 협상을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내겠습니다 초선 의원의 전문성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열정 가득한 초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는 68명의 뜨거운 열정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초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시민당까지 포함하면 85명에 달합니다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은 우리 당의 얼굴이자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초선 의원님들이 잠재력을 10분 발휘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감안한 초선 의원의 상임위 우선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경우 선수에 밀려 본인이 원치 않은 상임위에 배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초선 의원들이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관련된 상임위에 우선 배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 공약실천지원단을 발족해서 의원님들의 공약 실현과 또 우리 당의 공약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때 국민과 했던 약속은 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법안체 개정과 예산 확보 약속 등은 베테랑 의원들이 적절한 조언을 해준다면 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정치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원내 공약실천지원단을 즉각 구성해서 특히 초선 의원님들의 공약 실현과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당선인 여러분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의석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책임을 부여받았기에 우리는 일하는 국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 길에 김태년이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국민 앞에 성과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